저게 빨간 버섯, 독버섯인데. 버섯? 애기 버섯? 애송이, 애송이. 정답! 좋아! 정답! 동규 형이 잘한다. 뭐야? 자, 하나! 렉시의 애송이. 오케이. 애송이야. 잘했어요! 애송이! 요즘엔 나를 똑같아. 애송이야. 아! 아! 예! 우와! 동근이 없어. 동근아, 그렇게 하는 거야. 와우! 이런 맛이 있네. 아, 이런 맛이 있네. 좋아. 좋아, 좋아. 동근이 이 노래 알아요, 렉시의 애송이? 난 애송이야 그 부분은 당연히 아는 노래이긴 한데. 아, 오늘 한동근 실습생 좋은데요? 한동근 씨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저희도 좋네요. 그래. 아, 진짜 동근 씨. 아, 상대 때문에 안 맞히셔. 네네. 대박이네, 송이구나 저게. 대송이잖아. 근데 진짜 잘했어? 네, 어, 저. 아이큐가 낮다고 떴었거든요. 아니, 계속 뭐 떠들다 보니까 나오니까 계속 얘기해야 돼요. 아이큐랑 관계없어요. 계속 얘기해야 돼요. 던지면 뛰어나가면 되겠다. 그럼, 그럼. 자, 다음 문제. 프레시어스 G1님. 오케이, 풀. 초록? 그린? 뭐야, 설마. 남진이 저 푸른 초원이에요. 저 푸른 초원이에요. 빠라빠라빠라 그린. 내곤과 함께. 남진이 네과 함께. 네. 됐어. 됐다. 따라빠라. 그린가. 그린 집으로 짓고. 아, 사랑하는 어린인과. 아, 한 몇 년째 모시고. 봄이면 시간볼래. 봄이면 시간볼래. 봄이 시간볼래. 여름이면 꽃이 틀리네. 아, 학생이 꽃꽃. 미식꽃. 가을이면 동염래요. 봄이면 행복하네. 아, 잘해. 와. 야, 진짜 대박이다. 저기, 저희 한 문제도 못 맞힐 것 같은데요. 오늘 너무 자만했나 봐. 네가 함께를 승리가 맞혀버렸네. 자, 뭐 좀 맞힌 거예요? 저거, 저 푸른 초원이 집. 그린가 짓. 이 노래 어떻게 알아요? 어, 남진 선배님 사랑하죠. 아니, 뭐야, 이게. 승희는 완벽하게 최용호 비디스타일이야. 고정박이야. 고정박이야. 쉬줘요. 주머니에 있었는데 5만 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세상에. 3, 4 프로듀서 같이 가실 것 같아.